정부는 이렇게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녀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응급센터를 찾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이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인은 10명. 심근경색 같은 중증 환자는 물론 경증 환자도 치료합니다. 병상 20개 가운데 절반은 대체로 비어있는 터라 이런 진료가 가능합니다. 반면 대학병원 응급실은 늘 병상이 부족합니다. 중증 환자 치료에도 허덕이는데 경증 환자 비율이 40%나 됩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찾으면 본인 부담금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경증 환자 스스로 덜 찾게 하려는 건데 실손보험에 가입자가 3,9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정부는 90%든 90%든 퍼센티지가 높아진다고 해서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외국은 어떨까. 일본에서는 응급실이 1, 2, 3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환자가 중증인지 아닌지는 1차 응급실 의료진이 판별합니다. 2, 3차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가는 겁니다. 미국은 휴일과 야간에 경증 환자를 위한 긴급진료소를 따로 운영하고 응급실은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구급대원 등이 중증과 경증을 사전 분류하는 방안을 확대할 방침인데 현장에서 환자와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처럼 경증 환자는 직접 치료하고 중증은 이소하는 1차 응급실, 즉 가이드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응급실을 지탱하는 필수 과목 의료진이 계속 줄어들면 응급실 뺑뺑이를 풀기 어렵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